아니야, 너 그 가운데 앉을래? 아뇨, 아뇨, 앉어, 앉어 어, 앉아 됐어 오케이, 오케이 될까요? 아, 땡큐 됐어 여러분, 이럿하고 이제 넘어갈 거 같아요 태국 가면 또 삼칫이지 태국은 삼칫입니다 여러분 기화시즌 야아 이거 좋아 수고했어 вещи 진짜 좋다 이게 대국이다 오토바이 3시기가 일반화되어있는 나라 이게 대국입니다 네 그럼 이거 무카타 먹으러 여기 할리우드 앞으로 왔어요 확실히 택시 16,000원 돼가지고 아 160 내가지고 잘 왔습니다 여기 앞에 무카타 집 많은데 이 중에서 인터가 제일 유명하다고 해요 아 무카타 삼겹살 같은건데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더 좋아 얇아가지고 이거 대패삼겹살이랑 먹어요 어 약간 진짜 그 느낌이야? 딱 좋아 이야